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.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두 프로그램 간의 연동을 통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동영상 편집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이 좀 더 유리하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자막 편집이 유리하죠. 이렇게 각각이 가진 그런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실행을 하면서 하나 편집을 하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해서 거기서 작업하고 다시 프로그램 닫고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와서 또 작업했다가 다시 넘어가고 닫고 넘어가고 닫고 넘어가고 이 작업들이 너무 귀찮죠. 그래서 이런 귀찮음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이 둘은 같은 버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프로가 2020 버전이라면 애프터 이펙트 역시 마찬가지로 2020 버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2019 버전, 2020 버전 이렇게 각각 틀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. 같은 버전일 때 이렇게 연동을 하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편집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렇게 작업할 파일을 불러왔습니다. 이렇게 와서 타임라인에 갖다 놓고요. 그런 다음에 약간 좀 키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컷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가지 컷 편집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놔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정 하나, 한 구간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바꾸기 영문 버전의 경우에는 리플레이스 위드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이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바꾸기를 선택을 하면 곧바로 애프터 이펙트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. 자 여기서 프로젝트 명을 이제 작성을 해주는데요. 본인이 알기 쉬운 것으로 선택을 해주고요.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좀 전에 컷 편집했던 게 그대로 불러와집니다. 자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데요. 여기서 제가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. 자 이렇게 글자를 쓰고 이 상태에서 파일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크크크크라는 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면 됩니다. 자 보실까요?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항상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파일에서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여기 작업 현재까지 작업이 바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. 조금 전에 선택을 해서 애프터 이펙트로 넘긴 구간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여기가 애프터 이펙트로 넘겼다는 거 연동을 했다는 거 그거를 표시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컷 편집한 거 외에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오디오 작업한 것도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로 연동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처음에는 오디오 구간이 조금 소리가 높게 그 다음에 완전체 고조로 높게 그 다음에 약간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바꾸기를 선택을 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연동을 해 볼게요.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오면 이렇게 작업한 게 보이는데 여기서 단축키 U를 누르면 전체 키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소리를 갖다가 조절을 했죠. 여기서 소리가 58.73 인데요. 쭉 가면 변하는 게 보이죠. 60, 70 쭉 가다가 110 다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적용된 게 보입니다.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오디오 작업을 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 오디오 키 프레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번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글자를 써서 이것을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. 자 이렇게 글자를 써서 폰트도 조정을 해서 이 상태에서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바꾸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자가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미지처럼 되어 있어요. 각각의 글자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요. 여기서 단축키 U를 눌러가지고요. 이것을 다른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투명도 값을 조절을 해서 그렇게 변형을 준 다음에 이 변형 값을 다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제가 조정을 좀 해 봤습니다.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텍스트를 하나 연동을 할 건데요. 자 세포시션 열고요. 폭이나 높이 속도는 영상의 기준 현재 작업하는 영상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좀 길게 지금 저는 30분으로 했는데요. 이렇게 30분 정도 맞춰 놓으면 충분히 넉넉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렇고 확인 누르면 여기서 텍스트 아무거나 하나 제가 작성을 할게요. 이렇게 글을 작성한 다음에 변형을 줄 거예요. 어떤 걸 줄 볼까요? 불투명도를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. 자 이렇게 스탑워치를 체크를 하고요. 첫 부분에는 100% 쭉 가서 이 부분에는 한 80% 다시 이 정도 가서 한 65%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줍니다. 변형을 주고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또 올리고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으로 들어갑니다. 저장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는 본인이 이름하고 이런 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서 넣어 두고요. 일단 이제 어디에 저장했는지는 기억을 해 둬야겠죠. 그리고 어더비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와서 목록보기로 전환한 다음에 빈 공간 아무데나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아까 저장을 해뒀던 연동 파일을 불러옵니다. 자 이렇게 불러오면 컴포지션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. 애프터 이펙트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고요. 그럼 이렇게 가져와집니다.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요거를 작업창에 그대로 가져오면 아까 봤던 이 천천히 흐려지고 다시 밝아지고 하는 그 작업을 그대로 여기 프리미어 프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텍스트 작업을 자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하니까 좀 더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해요. 효과들도 여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. 본인이 원했던 그런 표현들을 좀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자 여기서 이제 편집도 가능해요. 여기서 커팅도 하고 여러가지 스피드를 좀 더 빠르게 적용한다거나 이런 거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을 하면 편집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.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크크크크라는 글자를 갖다가 여기서 편집을 하려고 해요. 제가 크크크크 앞에다가 와 와 이응 이응 뭐 이렇게 여러가지 글자를 또 하나 추가를 하고 싶다 이거죠.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해버리면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 편집이 안 됩니다.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원본 편집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애프트 이펙트로 넘어오게 됩니다. 여기서 글자를 다시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. 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추가했던 것을 저장을 누르면 변경된 게 적용이 되어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작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니까 못할 작업이 없어 보이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연동을 하면서 동영상 편집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